교육인공지능 교육인공지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이해하는지 지식성취도와 역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. 학생의 실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건 교육학에서는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구조주의고 두 번째는 구성주의인데 이제 구조주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어떤 지식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. 지식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하나의 점들은 어떤 지식 개념에 대응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더셈 이게 하나고 세 자릿수 더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점에 들어가 있어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두 자릿수 더셈인데 올림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것도 다 다르게 점들이 있는 거죠. 이 점들을 이을 건데 어떻게 이을 거냐면 선수 지식으로 이을 거예요. 두 자릿수 더셈인데 올림이 없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두 자릿수 더셈인데 올림이 있는 걸 할 수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 지식을 선으로 이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모든 지식들을 이 그림과 같이 지식 그래프라는 걸 만들고 나서 각각의 그 지식 조각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해서 그 숫자들을 지식 그래프에다가 붙여줍니다. 그래서 어떤 그래프의 숫자들이 이 학생의 실력이다라고 하는 게 구조주의에서의 관점이고요. 구성주의는 뭐냐면 학생들이 똑같은 지식을 배워도 이게 머릿속에서 다 구성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. 영어 문법을 가르쳤는데 8살짜리 어린이들의 머릿속에서 영어 문법이 다 다르게 구성될 거잖아요. 저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워도 누구는 수식이 생각나고 누구는 그림이 생각나고 누구는 증명이 생각나거나 선생님의 얼굴이 생각날 수도 있고 서로 똑같은 지식을 배워도 다 다르게 구성되는데 이런 회귀라된 지식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과연 맞나?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을 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냐면 학생의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한테 다양한 과제들을 줘야 된다. 이 문제 풀어볼래? 이 에세이 한번 써볼래? 여기 사진 한번 최대한 예쁘게 찍어볼래? 100미터 달리기 해볼래? 몇 초 걸리나 보자? 같은 식의 테스크들을 주고 얼마나 잘 대응했는가에 대한 퍼포먼스를 측정해서 퍼포먼스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 학생의 실력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. 지금 저희가 구성주의 그래프를 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저기 보면 색깔도 각기 다르고 그 색깔의 농도도 지금 어떤 건 진하고 어떤 건 옅고 이렇게 다르거든요. 저게 지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? 예를 들어 저희가 수학 문제를 만 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학생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학 문제 만 개를 다 풀어봐 그 결과가 구성주의적 실력이겠죠. 그런데 사실 누군가한테 만 문제를 풀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집에 가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울면서 집에 갈 것 같은데. 그래서 저희가 뭘 하냐면 적은 수의 테스크만 하더라도 다른 테스크들을 얼마나 잘할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는 어떤 게 되는 거냐면 그림에 만 개의 네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 중에서 한 30개 정도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전체 만 문제를 각각을 몇 퍼센트 확률로 맞힐 수 있을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맞힐 확률이 1에 가까우면 파란색으로 칠하고 틀릴 것 같은 0에 가까운 확률은 빨간색으로 칠한 거를 저렇게 색깔로 나타낸 열 지도입니다. 그래서 히트 매빅으로 영어로는. 열 지도. 그래서 저거를 그리고 나면 뭐가 되냐면 맨 왼쪽이 초등학교 6학년 문제들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등학교 3학년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와서 문제를 한 30문제 푼 거예요. 너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에는 이런 것들이 비어있네. 네가 고3이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할 것 같네. 같은 것들이 저런 구성주의적인 모델들로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럼 그 30개의 샘플 문제 일종의 그거를 엄청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. 네. 여기에서도 수학이 쓰이긴 하는데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씩 줄 때 정해진 30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실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걸 뽑아서 주거든요. 사람 한 명을 상상해보시고 제가 20고개로 맞힌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 물어볼 거는 남자야 여자야 이거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예측해야 되는 거를 반으로 자르잖아요. 키가 190이 넘어? 라는 질문은 첫 질문으로 적합하지 않죠. 190 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보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. 그래서 그 문제를 푼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문제를 던져주고 결과를 놓고 또 그 다음 문제를 던져주고 그런 식으로 이게 구동이 되는 모양이죠? 네. 그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한다. 라고 부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하루 Psychology